자 그러면 이어서 가죠 이제 이학장입니다. 차락콘서트죠 이번에 차락콘서트를 할 분은 프랑스 철학자 락깡입니다 그리고 이학장의 제목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한다 락깡이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락깡이라기도 하고 우리는 순화해서 락깡 이렇게 부르죠 프랑스 철학자 지금껏 저희들이 살펴봤던 철학자들은 현대 철학자들은 독일 철학자들이었죠 니체, 하이데거, 프롬, 하보마스까지 이번부터는 프랑스 철학자들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락깡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들레즈를 살펴보고 또 보드리아르 라는 철학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리다 라는 철학자를 살펴봅니다 프랑스 철학자들의 특징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철학 90년대부터죠 붐을 일으켰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프랑스 철학 붐이 일어나죠 포스트 모던 붐이 일어나서 책도 많이 출판됐고 강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 포스트 모던 프랑스 철학의 대표적인 주자들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포스트 모던적인 철학 악의 생각을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 독일 철학에서 가져왔어요 특히 독일 니체 철학에서 가져왔어요 우리 니체 철학을 살펴봤잖아요 니체 철학이 반역의 철학이다 혹은 망치를 들고 하는 철학이다 꽤 부수는 거죠 그런데 이 꽤 부수는 대상이 대표적인 게 말하자면 이성입니다 이성 모던이즘의 핵심이 뭡니까 모던이즘을 우리가 알기 쉽게 옮기면 이성 중심주의예요 모던이즘은 모던이즘은 시대를 이야기하는 모던이라는 게 최근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지만 사실 모던은 중세에 빗대서 모던인 거죠 중세가 없이는 모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중세와 우리가 비교했을 때 모던의 핵심은 이성이죠 인간 이성 사실은 중세는 신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겠고 그의 맞선 근대는 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인간에게도 두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는 감성이 있고 하나는 이성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성 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생각이 바로 모던이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성을 엄청 비판하자 그래서 이성중심의 철학이 아니라 감성중심의 철학 악을 주장한 게 니체죠 감성 중에서도 의지 그래서 그 힘의 의지라는 것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때의 의지는 사실 이성에 속하는 게 아니라 감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뭔가 그래서 그런 니체의 의지의 철학 감성의 철학을 이어받은 이 프랑스 철학자들은 누구보다도 욕망이라는 것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이 락강은 욕망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이어서 딜레즈라는 철학자도 욕망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이 욕망의 철학이지만 그 욕망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펼치는 거죠 이렇게 프랑스 철학이 왜 욕망에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은 바로 니체로부터 이어지는 이성중심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이 니체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 모더니즘 이성중심주의의 모더니즘을 비판하는 깨트리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혹은 해체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중 대리다라는 철학자는 프랑스 철학자는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볼 때 자기 철학을 일종의 해체의 철학 이름을 붙일 정도로 해체하는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무엇을 해체하느냐 모든 것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보면 이성중심주의를 해체하는 거죠 자 락강입니다 이 사람은 또 그 니체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고 또 아주 왜냐하면 정신분석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프로이트의 철학을 또 계승 이어서 발전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락강의 철학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책의 대표적인 책은 액그리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자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대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한다 자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대상으로 태어난다 이 다른 사람이 누굴가요 엄마 아빠도 아니고 엄마 여러분 정신분석에서 아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도 중요하죠 아빠는 해방꾼으로 중요해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도 좋은데 아빠가 자꾸 끼어들어 엄마와 나 사이를 그래서 그런 역할을 아빠가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죠 해방꾼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와의 어떤 관계에서 태어나면서 중요한 대상은 엄마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태어난 아기 한번 보십시오 태어난 아기는 몸이 태어났지만 사실은 입만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죠? 태어난 아기는 몸뚱이가 있지만 사실 걔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이에요 그래서 걔가 뭐 칭을거리고 뭐 울고 등등 하면 거기다가 뭘 물려주면 원래는 엄마의 젖을 물려주면 젖꼭질을 물려주면 망설기 다 해갈대 왜냐하면 걔한테는 입이 모든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구순기라 그러잖아요 입만 살아있는 입만 중요한 시기다 해서 구순기 입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런 그래서 하여튼 일단 그런데 그 애에게 입은 입에서 뭐 아무거나 입 안에 들어가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얘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은 뭡니까? 엄마의 젖꼭지죠 아이에게는 아이에게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대상으로 태어난다 했을 때 이건 뭐냐 아이에게 이 세상의 전부는 엄마의 젖꼭지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넓지만 그리고 온갖 것이 있고 온갖 사람들이 있지만 아빠도 있고 누구도 있고 언니도 있고 혹은 등등 다 있지만 혹은 대통령도 있고 아이한테는 그런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이에게 세상은 엄마의 젖꼭지다 혼엄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 엄마가 욕망하는 대상으로 태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욕망하는 대상으로 태어난다 할 수 있겠죠 엄마는 세상의 모든 겁니다 세상 자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이에게는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게 되는 거죠 엄마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게 뭐냐 욕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대상을 욕망하는 게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래서 빵을 욕망한다 떡을 욕망한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욕망한다 이런 직접적인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욕망을 욕망하는 간접적인 욕망이 있어요 도대체 뭐 그래 어려워 욕망을 욕망한다니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뭘 욕망하는 건가요 무슨 떡을 욕망해요 빵을 욕망해요 이런 것처럼 무슨 뭐 아 뭐 몸을 욕망한다 흔히 그렇게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사실 뭘 욕망하는 거냐 욕망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하면 상대가 나를 욕망하기를 욕망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돼요 상대가 나를 욕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욕망하는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한다 하면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사랑은 왜 해 사랑은 왜 해 상대가 나를 욕망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욕망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욕망하는 사람 사랑을 원하는 사람한테 빵 주고 옅다 하고 떡 주고 뭐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심지어 뭐 땀표 치고 몸을 줘도 그 사람한테는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몸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사랑을 원하는 거지 몸을 원하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돈 받고 사랑을 파는 매춘 이 사람들이 나를 원합니까 나를 욕망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몸을 주는 거지 사랑을 주는 게 아니거든 근데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원하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욕망하는 거다 혹은 욕망을 욕망하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도 욕망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얘기는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욕망한다라고 할 수 있죠 악인은 그리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태어난 아이에게는 엄마는 세상의 전부라고 했죠 세상이 나를 사랑하기를 나를 좋아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라칸은 도대체 왜 우리는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프로이트의 철학을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물론 그대로 설명하는 건 아니죠 자기 나름으로 바꿔서 이어서 발전시켜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 세 가지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하나는 실제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상상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상징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오우 뭐 말이 어려워 실제의 세계는 리얼 리얼한 세계 상상의 세계 상상 상징 뭐 이런 건 좀 알 것 같죠 근데 그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아리송하죠 이게 이렇게 동시에 세 가지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아이의 발달 단계로 보면 아이는 태어날 때 실제의 세계 속에서 살다가 그 다음 발달 단계 좀 발달하면 상상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되고 그 다음 또 좀 더 발전하면 상징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된다 할 수 있죠 상징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언어잖아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글을 쓸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지 아이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쓰지 못하면 글을 쓰지 못하더라도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고 그리고 상상을 못해도 그냥 아이는 뭡니까 엄마의 젖꼭지를 빨 수 있잖아 그걸 원하고 그게 리얼한 세계 상징도 상징할 능력도 없고 상상할 능력이 없어도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잖아 그게 실제의 세계 리얼한 세계는 자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연의 세계 자연의 세계는 인간이 아니라도 자연의 세계에 살죠 이 동물들은 상징의 세계 속에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동물은 상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사실 많은 동물들은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연 속에 사는 존재들은 다 리얼한 세계 실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 인간도 마찬가지로 동물로 태어나니까 다른 동물들처럼 자연 속에서 리얼한 세계 실제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상상도 없고 상징도 없는 근데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상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상징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이 락강이 왜 이걸 살펴보냐면 도대체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더라 그러니까 이거죠 왜 현대인들이 행복하냐 봤더니 행복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상징 부리고 그냥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불행하게 사느냐 가만히 살펴봤더니 근데 이 포스트 모던니스트들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욕망에 관심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뭘 욕망하면서 사나 봤더니 왜냐면 행복을 뭐라고 원하는 걸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원한다는 게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원하는 걸 하면서 사느냐 그리고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뭘 원하느냐를 본 거죠 도대체 뭘 욕망하느냐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지들이 원하는 걸 원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고 남들이 원하는 걸 욕망하면서 살더라 그럼 행복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짜장면을 욕망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행복할 텐데 엄마가 짜장면은 건강에 안 좋아 국수가 좋아 국수 잔치국수가 어떻겠니 그래서 잔치국수를 주면 그걸 뭐 행복하겠어요 아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른 건데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짜장면을 먹어야 행복하지 엄마가 좋아하는 잔치국수를 먹는다고 내가 행복할 리가 없죠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욕망하지 않고 남들이 남들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욕망하더라 자 이게 뭐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지 혹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 남들이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없을까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어쩌면 남들이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닐까 근데 가만히 살펴봐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한 걸 좋아한다 해서 여기서 끝나지 말고 내가 왜 이걸 좋아하게 됐을까 를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의외과 같은 경우 나 의사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죠 절반가량은 자기가 오래해서 왔다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근데 진짜 그게 그 친구들이 원하는 걸까 의사가 되는 것을 진짜로 그 친구들이 순수하게 자기 의지로 그걸 원하는 걸까 그건 모를 일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의사가 좋은 거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병원 갔을 때 의사선생님 보면 야 멋지지 않니 뭐 의사선생님 타고 다니는 병원 앞에 세워진 차 보고 아 멋지지 않니 뭐 온통 이런 얘기 의사 되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의사는 좋은 것 예를 들어서 의사 되는 게 좋은 것 의사 되라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그 무원의 암시 그게 엄마가 얘기를 안 해도 그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의사를 대하는 방식 의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쭉 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 의사는 좋은 거구나 어 그럼 나도 어 의사 되는 걸 좋아한다 의사를 좋아한다 어 의사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욕망을 갖게 되죠 그럼 그 욕망은 그럼 나의 욕망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욕망인가 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러면 도대체 현대인들은 많은 현대인들은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욕망을 욕망하더라 그래서 행복하지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현대인들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 락강이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 프로이트가 있었지 그러니까 프로이트 이론 혹은 프로이트 철학을 빌려서 한번 이걸 설명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딱 태어나면 어느 세상에 태어납니까 실제의 세계에 태어나죠 실제의 세계라는 것은 리얼한 꾸밈이 없는 상상으로 만들어낼 거나 혹은 상징으로 만들어낼 거나 이런 거 없는 그런 세계에 태어나죠 그런데 이 실제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뭐가 지배하는 세계냐 하면 충동이 지배하는 세계 여기는 뭘 상상해서 그 상상에 따라 뭘 행동하는 게 아니고 상징 같은 걸 만들어내서 그거에 따라 그렇죠? 상징 심볼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태극기만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가슴에 손을 갖다 대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상징이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상징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이러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라든가 얼마 전에 저기 어디 국가대표끼리 막 했죠 손흥민이 막 꼴로 이런 것만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이거는 이제 상징에 따라 사는 거죠 일본이랑 뭐 이렇게 경기 한번 하면 온 나라가 난리 나죠 직이라도 하면 그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상징에 의해서 살지도 않고 상상에 따라 살지도 않고 충동에 따라 사는 것 이런 세상이 바로 리얼한 세계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내 기본은 이겁니다 모던은 이성 중심이고 그래서 인간은 이성으로 뭘 세웠습니까 문명이라는 걸 만든 거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자동차 타고 다니고 핸드폰 온갖 것은 다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것들이죠 그리고 문명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마냥 우리를 행복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를 그다지 행복하게 하진 않는다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 문명을 넘어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문명이라는 게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상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리고 상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혹은 넘어서는 이런 시도를 우리가 해봄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아이들은 아직 상상도 못하고 태어나면 상징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충동에 따라서 살게 된다 그러면 이 실제의 세계 충동에 따라서 사는 이 실제의 세계는 혼자의 세계다 이 세계 속에 누가 있어? 나만 있는 거야 나만 있어 너라는 건 없어요 이런 세계 속에는 충동에 따라서 하는 것은 자 그러면 나와 너의 다른 정확히 얘기하면 나도 있고 너도 있지만 나와 너의 구분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가 있고 너 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엄마가 있잖아 혹은 엄마의 젖꼭지가 있잖아 근데 엄마와 엄마의 젖꼭지와 나의 구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엄마의 젖꼭지를 내 밖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입속에 있잖아 근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입 밖에 있는 거잖아 입 속에 있어도 입 이렇게 내 몸은 입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에 들어와 있지만 그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죠 한 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엄마 젖꼭지가 쏙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엄마 젖꼭지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꿀꺽 삼켜야 젖꼭지를 꿀꺽 삼켜야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비로서 그래서 그게 피로 들어가고 살로 들어가고 뭐 등등을 해야 비로소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입 속에 들어있다 해도 사실은 내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아이는 그걸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게 충동의 세계다 자 그 다음에 아이가 막 이렇게 놀다가 거울을 보게 돼요 이 거울이 중요한 약간 거울을 딱 보게 되면 누가 딱 있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내가 아닌 낯선 이로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면 아 얘가 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비로소 여기서 나라는 게 생겨나요 아까 그 충동의 세계 실제의 세계는 나조차도 없어요 나라는 게 있으면 내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와 내가 아닌 것이 구분이 있죠 근데 그 구분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거울을 보고 나를 드디어 깨닫게 되면서 나와 나 아닌 것이 구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저 꼭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저 꼭지는 내가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굉장히 불안하죠 분리 불안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왜냐면 나와 너희 내 밖에 있는 것이 구분이 없을 때 저 꼭지가 내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 안 했을 때는 이 저 꼭지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 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저 꼭지가 내 한 몸이 아니라 내 몸 밖에 있는 거라고 인식하면 언제든 이 저 꼭지가 떠나가 버릴 수 있다 그죠 이런 불안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금방 그 해결 방법을 찾아내요 그게 상상이에요 상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아 얘는 내 밖에 있지만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자 상상하자 내 몸이라고 상상하자 이렇게 상상하면 그 불안이 좀 사라져요 왜 얘는 내 거니까 어디 가는 거 아니야 내 거니까 내 몸 내 손 내가 들고 싶을 때 들고 내리고 싶을 때 내리고 이 젖꼭지가 그런 내 몸과 같은 거라도 상상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빨고 싶을 때 늘 빨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끼어듭니다 아버지가 엄마와 나 사이에 아버지가 딱 등장해요 그렇게 등장해서 뭐야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엄마 젖꼭지를 너 빨지마 젖꼭지는 내 거야 엄마 젖꼭지는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뭘 하지마 이러면 그 다음에는 하고 싶어지잖아 생각해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늘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 이럴 때 그걸 욕망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전화하면 늘 와 데이트하자면 늘 해 그런데 이 사람이랑 사귀었으면 혹은 데이트를 해봤으면 하는 욕망을 갖게 되나요 갖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뭐냐 할 수 없을 때 이게 욕망의 문법의 전제예요 욕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이라는 게 작동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욕망하는 그 바보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할 수 없을 없거나 혹은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야 욕망이라는 게 작동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재벌 2세들 3세들 막 마약을 하고 뭐 뭡니까 온갖 일을 막 하잖아 욕망을 하잖아 왜 그럴까 정말 욕망할 것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멋진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혹은 멋진 여행 갈 수도 있고 뭔가 우리 생각해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게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걸 욕망 욕망이 안 돼 그러니까 생기지가 않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막 뭐 그러니까 초콜릿이 막 냉장고에 막 혹은 진열장이 꽉 차있어 종류별로 그런데 얘가 엄마한테 엄마 나 초콜릿 먹고 싶어 엄마 초콜릿 기부미 초콜릿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욕망의 문법의 시작은 뭐냐 할 수 없어야 된다 금지 단적으로 얘기하면 금지겠죠 이거 못해 하지마 예를 들어서 아담과 이브 선악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악과 신이 이거 따먹어서는 안 돼 라고 금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따먹었겠어요 그럼 뭘 굳이 따먹고 싶다는 어떤 욕망이 생기지 않겠죠 그냥 뭐 자기가 먹고 싶은 옆에 있는 거 충동대로 그냥 먹고 살았겠죠 굳이 저걸 먹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날까요 아니잖아요 하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선악과에만 유독 욕망을 가지고 아주 그걸 먹고 싶어 했을까 왜냐 신이 금지 이기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종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다 원죄를 뭐라 그래요 신이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그거 따먹어서 죄를 찐 거다 하는데 사실은 신이 범죄 유발자 그렇잖아요 어? 그 금지하지 않았으면 그거 왜 따먹어 욕망이 생기지도 않아 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상상을 금지하는 거죠 엄마의 젖꼭지가 내 젖꼭지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젖꼭지는 내 젖꼭지야라고 상상하는 이 상상을 금지하는 거죠 물론 하지마 이렇게 하는 아빠도 있겠고 혹은 애가 젖꼭지 빨려 그러면 얼른 탁 낚아채서 이가 하고 하는 아빠도 있겠고 온갖 아빠들이 있겠죠 세련된 방법과 아주 원시적인 방법 뭐 있지만 공통된 건 뭐냐 아예 이런 행동 혹은 상상의 행동을 금지시키는 역할을 아빠가 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욕망이란 게 생겨나요 늘 금지하면 욕망이 생기죠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도 뭡니까 뭘 하지 말라 그러면 예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욕망이 생겨나면 욕망하는 나 욕망하는 주체가 생겨나고요 또 욕망되는 너 욕망의 대상이 생겨나고요 예 그리고 그걸 금지하는 그가 있죠 사실 시작은 어디서 여기서 시작하죠 금지하는 그 예 그가 아빠죠 아버지가 딱 금지하는 행위를 통해 욕망이란 게 생겨나고 욕망이란 게 생겨나고 욕망이란 게 생겨면서 동시에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되는 대상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상징의 세계는 이 셋의 세계다 삼각관계죠 이 셋의 세계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는 엄마의 젖꼭지를 본능으로 어떤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상으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걸 욕구라 그러고요 이번에 이제 젖꼭지를 이제는 욕망하게 되죠 영어로 하면 욕구는 그러니까 상상의 단계에서 엄마의 젖꼭지를 원하는 것은 욕구한다 라고 해서 need need 라고 하고요 이 그 여기서 욕망하는 것은 desire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need 는 그걸 어떻게 구분하니 욕구와 욕망은 아주 쉽게 좀 거칠게 구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원하는 것 이건 욕구하는 거예요 욕구하는 거 근데 내가 배가 고프지도 않아 근데 내가 먹는 것을 욕망 원하는 것 욕망하는 거죠 근데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내가 먹는 것을 원하면 이건 욕구를 갉고 있는 거고요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걸 줘도 이건 싫어 저걸 줘 라고 하면 욕망이 되는 거죠 무슨 일인지 아시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나는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게 되죠 나는 엄마를 욕망한다 라고 흔히들 쉽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엄마를 욕망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죠 그럼 엄마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뭐냐 하면 나는 엄마가 나를 욕망하기를 욕망하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엄마가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거죠 엄마가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거 이걸 이제 엄마가 나를 욕망하기를 욕망한다 그리고 그걸 줄여서 나는 엄마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엄마가 나를 욕망하기를 내가 바란다면 내가 어찌 해야 될까요 엄마가 나를 욕망하도록 하길 원하겠죠 그렇게 생동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나를 욕망하게 하려면 엄마가 욕망하는 것을 내가 하면 되죠 혹은 하길 원하면 되죠 이런 거죠 그래서 엄마가 욕망하는 게 뭘까 어렸을 때 보면 울지마 그럼 내가 아까 아파도 슬퍼도 깊은 척 아파도 강한 척을 하게 되죠 아이가 아이답진 않죠 아이는 슬프면 울고 아프면 또 울고 우는 게 아이 일인데 슬퍼도 안 울어 아파도 안 울어 왜 엄마가 우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엄마가 원하지 않는다고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길 내가 바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게 굉장히 뭐랄까 절박합니다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아이의 절박한 왜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정말 everything 엄마의 젖꼭지가 다른 건 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엄마의 젖꼭지를 안 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면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는 거죠 어디 속에 무의식 속에 그래서 다 컸는데도 그 충족되지 않은 욕구 때문에 계속 무엇인가를 욕망하게 되죠 근데 그 욕망하는 대상은 사실 왜 욕망하게 되냐면 엄마의 젖꼭지를 자기가 가질 수 없어서 욕망을 한 건데 근데 더 이상 엄마의 젖꼭지를 가질 수 있어요 다 컸는데 엄마 젖꼭지 빨면 대학생이 엄마 젖꼭지 빨면 미쳤다 그러죠 얘가 미쳤냐 너 오늘 뭐 먹을 거 먹었냐 뭐 이런 식이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는 어른이 돼서도 그 욕망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에 그걸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걸로 충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욕망이 미끄러진다 그래요 락강이 욕망은 원래 자기가 욕망하는 것 뭡니까 엄마의 젖꼭지인데 이걸 충족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자라면서 욕망이 미끄러지니까 다른 욕망들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른 욕망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 권력 쾌락 뭐 또 즐거움 같은 거 사람 뭐 이런 것도 다 있대겠죠 다른 사람의 사랑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엄마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 에게서 그걸 충족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충족이 될까요 충족이 되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송중기야 근데 송중기 하늘의 별딱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암흑에 뭐 꽁 내신 닭이라고 아 닭 대신 아 꽁 내신 닭 맞죠 꽁 내신 닭이라고 이 사랑을 나눠요 근데 충족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 남자가 송중기일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인들의 욕망은 예 끊임없이 예 미끄러져서 다른 욕망들로 계속 노마드죠 사랑의 유모민이 되는 거예요 어 계속 돌아다니는 그 사랑이 굳이 어떤 이성 있는 성적인 대상 필요는 없어요 어 그거 말고도 이게 그걸 대체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예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 다른 사람과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예 이 이야기를 락강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락강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기호를 써서 나타내요 예 이 환상은 저기 빗금친 S가 그죠 A를 소문자 A를 다이아몬드 하는 거다 이런 수식을 나타냅니다 근데 왜 갑자기 환상이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아까 실제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건 충동이라고 했잖아요 충동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의 세계 속에서는 무엇에 따라 살아요 욕구에 따라서 산다고 그랬죠 음 그리고 이 저 이 상징의 세계 속에서는 아 뭡니까 욕망에 따라서 산다고 그랬죠 근데 이 먼저 상상을 한번 얘기해보죠 상상의 세계 속에서 욕구 상상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상상은 다른 것을 그죠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만드는 그런 동일화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거예요 작동되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젖꼭지는 내 몸이 아니야 근데 엄마의 젖꼭지를 내 몸이라고 내 몸과 같은 것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런 그 이 정신적 작용이 뭡니까 어 그런 일이 상상인 거죠 음 자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상상과 환상이 차이는 뭐냐 상상은 상상을 통해서 하는데 이 환상은 상징을 통해서 해요 상징을 통해서 그래서 상징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까 얘기를 했던 이 그 말 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말과 글만 상상은 아니고 이런 상징이 아니고 이런 상징은 이미지일 수도 있고 기호일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그런 상징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환상은 즉 상징을 사용하여 그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 그런 정신적 작용 이게 환상이죠 그것은 수식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자 여기서 이 수식들은 뭐냐 하면 아버지 금지로 아버지가 금지하죠 엄마를 엄마의 젖꼭지를 탐하는 것 욕망하는 것을 탐하는 것을 금지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네 나 여러분 서브직트 주체죠 주관 주체가 이렇게 분열되죠 왜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게 혹은 결핍됐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된 내가 생기고요 아빠가 금지하면 아빠가 금지하지 않으면 내가 결핍될 리가 없죠 내가 엄마 젖꼭지를 원하면 원하는 대로 젖꼭지를 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빠가 금지하는 순간 내가 욕망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핍이 생긴 거죠 나에게 그래서 나는 온전한 주체가 되지 못해요 내 삶에 혹은 내 행동에 그래서 그걸 이 락강은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깨어졌다 온전하지 못하다 라는 표시를 이렇게 한 겁니다 빗금을 그어서 자 요거는 환상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뭘 욕망합니까 금지된 엄마의 욕망 소문자 A라 하고 이것을 욕망하게 된다 욕망한다는 것을 기호로 다이아몬드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갖게 되죠 뭐 그럴싸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건 뭐 간단합니다 아빠가 금지하니까 금지하면 뭐가 생겨요 욕망이 생기잖아요 욕망이 생겼다는 것은 욕망하는 사람이 생긴 거고 욕망의 주체가 그리고 욕망되는 욕망의 대상이 생기고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욕망이라는 게 생기죠 이게 동시에 생기는 거잖아요 욕망이 생긴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생겨야 욕망이라는 게 작동하잖아요 생겨나는 거죠 그걸 공식으로 이걸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럴싸하게 이건 뭐 다른 걸 사용해도 돼요 그냥 라깡이 이 기호를 사용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욕망하는 것이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알려면 다시 태어납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이 욕망을 욕망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랬어요 그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욕망이 아닌 나의 욕망을 욕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른 세상의 욕망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라깡이 해결책은 다시 태어나러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 환생이죠 일종의 근데 이게 상징적 환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상징적 환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나면 어떤 세계에 살게 돼요 실제의 세계에 살게 되잖아요 상상도 없고 상징도 없는 세계에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상상도 생겨났고 상징도 생겨났지만 상상과 상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게 돼서 내가 불행하다면 내가 나의 욕망을 욕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상도 버리고 상징도 버리고 혹은 그걸 넘어서서서 그거 없는 나의 충동에 충실하게 따라서 사는 실제의 세계 속에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환상에서 환생하려면 다시 태어나려면 상상의 가면을 벗고 내 본능에 충실해 주이상스를 누려야 한다 이 주이상스가 뭘까 이게 프랑스 말로 주이상스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은 누려야 한다 근데 그냥 즐거움이 아닙니다 주이상스는 고통스러운 즐거움이에요 야 이게 뭔 소리인가 도대체 이게 말이나 돼 형용모순 아니야 예를서 마치 네모난 원이라는 말처럼 원이 네모날 수 없잖아요 네모가 원일 수 없고 어떻게 고통스러운 것과 즐거운 것이 같이 붙을 수가 있어 고통스러운 즐거움이란 게 가능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라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충동 충동의 세계잖아요 충동 혹은 본능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도 있지만 고통을 추구하는 본능도 있다 그래서 그런 본능 혹은 충동을 고통 중에 끝판왕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향한 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 살고 싶어 이런 충동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 죽고 싶어 라는 충동도 함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리얼한 세계 속에 자연 세계 속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상의 세계 상징의 세계 지금은 이제 현대인들의 상징의 세계에서 살면서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고통이면 고통이고 즐거우면 즐거움이어야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징은 이 구분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고통이면 고통이 이걸 상징하는 거고 즐거움은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어야지 어떤 상징이 이 두 가지를 다 상징하면 이건 상징이 아닌 거죠 상징이 대표적인 기호잖아요 기호가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전제는 뭐냐 기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되죠 그 기호가 나타내는 게 A를 나타낸다 해야지 얘가 A도 나타내고 낫 A도 나타내고 A 아닌 것도 나타내고 이러면 도대체 그 기호가 기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신호등이에요 빨간불 빨간불이라는 기호 혹은 빨간불이라는 상징 이게 나타내는 게 뭡니까 가지 마라 그런데 빨간불의 신호등이 혹은 상징이나 기호가 가지 마라라는 것도 상징하고 가도 된다는 것도 상징하고 이러면 도대체 그게 상징으로서 기호로서 작동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이 세계 속에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즐거움이라는 충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태어난 상징도 없고 상상도 없었던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그 세계 그 충동의 세계 속에서는 이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 작동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 여러분 끝단계 어딨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아하 할 겁니다 여러분 고추냉이 좋아하시는 분 와사비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 많죠 왜 좋아하세요 고통스럽잖아 와사비 완전히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정말 와사비 제대로 된 와사비를 먹으면 그런데 왜 그 고통스러운 것을 여러분은 찾아 아 나 그 고추냉이를 좋아해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나는 고통을 좋아해 하는 거잖아요 그쵸 바로 이건 거예요 고통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고통과 즐거움이 뒤섞여 있는 것 이런 즐거움이 충동의 세계 본능의 세계 속에서의 즐거움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동의 세계 실제의 세계 리얼한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선악의 저편에 있어요 리체가 얘기했던 리체가 우리가 어떤 세계를 살아가야 된다고 선악의 저편에 있는 세계 선한 거 이거 이거는 악한 거 이런 구분이 없는 이 구분을 넘어서는 그런 세계에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낙강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리체가 얘기하는 선악의 저편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충동의 세계 고통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상징의 세계 속에서 사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걸 다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로 구분하는 상징글에 작동하니까 아까 빨간 신호등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은 실제 리얼한 우리 세상은 삶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즐거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충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성과 악 고통과 즐거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해내잖아요 아이들은 해내자요 그런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리체가 그랬잖아요 리체가 초인이 돼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초인이 누구냐 아이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락강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그 아이들이란 건 뭐냐 창조의 세상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창조의 세상을 살 수 있는 이유 내 삶을 내 세상을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거는 나쁜 거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야 비로소 창조라는 게 가능하죠 좋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3악장입니다 BTS의 노래 페이클러브와 락강의 욕망의 철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BTS는 네가 좋아하던 나로 변한 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라는 걸 노래하죠 락강 락강은 철학적으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게 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으로 벗어나서 나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청개구리 얘기하시죠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얘는 엄마 말을 정말 안 들어 엄마가 밥 먹으라 하면 안 먹고 이거 먹지 마라 하면 그거 먹고 이거 해라 하면 그거 안 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 하면 그거 하고 그래서 말 안 드는 아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청개구리 같아 라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왜 만들어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유교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충과 효죠 효 효라는 것은 다른 말 없어요 부모 말을 잘 들어라 이 얘기예요 엄마 말을 잘 들어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면 행복하게 살 수 없다 그랬죠 나의 욕망을 욕망할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행복하게 살려면 나의 욕망을 욕망하는 삶을 살려면 모두 다 청개구리가 돼야 된다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특히 사춘기 때 여러분 말을 잘 안 듣죠 정말 정말 말을 안 듣죠 정말 분통이 터질 정도로 이게 내 애 맞냐 혹은 내 애라는 걸 정말 부인하고 싶을 정도로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보면 뭡니까 얘가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행복하게 사는 법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엄마의 욕망을 욕망해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엄마는 행복하겠지 엄마는 행복하겠지 애가 난 별로 의사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의대 나와서 의사되면 행복한 사람 누구 엄마죠 엄마 엄마가 행복하죠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아 왜 그게 나의 욕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이를 나의 욕망에 따라 나의 욕망을 욕망하는 삶을 살아서 행복하게 되려면 사춘기 때 내 말을 안 듣는 거 아주 속상하고 화나고 하지만 그때 마음을 고쳐먹고 아 나는 기쁘게 받아들여야겠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 애는 사춘기 몰라요 그게 뭐예요 사춘기가 우리 애는 그런 거 몰라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뒤집으면 뭡니까 우리 애는 자기의 욕망을 몰라요 내가 다 가르쳐주니까 내 욕망이 이거야 이걸 니 욕망으로 삼아 생각하고 니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해 뭐 딱히 너 욕망이란 거 그게 어딨어 라고 애를 키우는 거죠 그럼 그렇게 자라난 아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몰라 평생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한 지 벌써 오래돼서 나이가 마흔이 다 넘어갔는데 마흔은 불혹이라 그러는데 이 친구는 불혹 40살 되기 전에 벌써 불혹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뭐 의심스러운 게 없어 자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면 혹은 심지어는 내가 뭐 좋아하지 모르면 엄마한테 물으면 엄마 내가 뭐 좋아해 무슨 음식 좋아하지 혹은 심지어는 사람까지 물어 아 내가 누굴 좋아하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그래서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누구랑 연애하면 되지 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청개구라 돼야 한다 그리고 자식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면 청개구라 되는 것을 바라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유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대려는 욕망이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는 이에겐 나만이 세상을 만드는 정직한 삶은 없다 철학 인터뷰입니다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나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되게 하면 된다 자 메타적인 건데 이 엄마의 욕망이 엄마의 욕망이 너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엄마의 욕망이라면 네 그러면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나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되겠죠 아이가 물어 엄마 뭐 먹어야 돼 그러면 어 너 좋아하는 거 먹어 아니 내가 뭘 먹는 걸 엄마가 좋아하냐고 나는 네가 좋아하는 걸 먹는 걸 좋아해 엄마 나 누구랑 사귀어야 돼 누구랑 사귀는 걸 좋아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는 걸 엄마는 좋아해 엄마 나 뭐가 돼야 돼 의사된 거 좋아해 아니 나는 너가 되고 싶은 것을 되고 싶은 걸 되는 거 그걸 엄마가 좋아해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엄마가 그런 걸 원한다는 거 엄마의 욕망이 그런 거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게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지 바로 그걸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러면은 갈등을 일으킬 필요 없지 왜냐하면 애는 자연스러워 세상은 전부 다 엄마밖에 없으니까 세상은 태어나면 엄마 젖꼭지가 다 전부니까 자기에게는 엄마가 엄청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엄마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는 것 그러면 이거죠 뭐 아이는 아무 걱정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돼요 자기의 욕망에 따라 아 그렇죠 이런 엄마 되는 거 쉽지 않죠 처음에는 이랬다가 애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맨날 노는 걸 좋아해 공차고 뭐 게임하고 이런 것만 맨날 좋아하면 생각이 좀 바뀌겠죠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건 내가 아까 잠깐 생각이 나서 써놓은 건데 나의 욕망을 욕망하는 로봇과 자기 욕망을 욕망하는 사람 중에 내가 만약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와 선택을 할까 사랑을 나눌까 그러니까 이 로봇이라 그래서 그치 사람으로 바꿔도 돼요 나의 욕망을 욕망하는 사람과 자기 욕망을 욕망하는 사람 중에 어느 사람과 사랑을 나눌까 나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뭘 먹고 싶냐 난 짜장 먹고 중국 음식 먹고 싶어 하면 중국집 나 오늘 나 오늘 일식 먹고 싶은데 하면 일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는 상관이 없어 우리 사이에 내가 뭘 좋아하느냐로 다 통해 이런 사람 이런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 좋아하는 게 뚜렷해 아니 저번에 지 좋아하는 중국집 갔으면 요번엔 내가 좋아하는 일식집 가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정도는 극단 거 없어 야 우리 따로따로 먹고 만나서 영화 보러 가자 공포 영화 좋아해서 내가 가줬으면 그다음에는 멜로 영화 같이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극단 거 없어 야 나는 공포 영화 좋아하고 너는 멜로 영화를 좋아하니까 야 우리 따로따로 보고 여기서 만나자 둘 중에 누구랑 사랑을 나눠야 우리는 행복할까 대답 대답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네 자 철학 퍼포먼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욕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욕망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 뭘까 하나만 두 개 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들어 드릴 테니까 네 자 여러분이 간절히 욕망하는 것 원하는 것이 뭘까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겠죠 자 제 대답은 그건 너 여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남을 욕망하지 말고 나를 욕망해라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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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